이거 소탈이 잡히긴 하나에요? 카메라에서 잡히신 것 같아요? 다행이에요. 아 정말 다행이네요. 이거 진짜 달라요. 야외에서 찍는다거나 그럴 때 보라색을 카메라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... 레드 쪽에 가까운 보라색은 잡히는데 블루바이올렛 그런 쪽 애들은 지금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. 실소도 그렇습니다. 아 확실히 진짜... 그래서 이게 뿌린다고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들은 달라지더라고요. 근데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 색이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색이 딱 나와 버리니까 오! 이거 봐라! 그렇죠. 그때 작업 딱 써보면 딱 써봐요. 놓치면 안 부르니까. 여기다.